나는 카운트다운 들어갔어. 나는 카운트다운 들어갔어. 나는 카운트다운 상태로 마친가. 나는 카운트다운 상태로 넘어갔어. 해골이 제일 고생이 많다 아홉 번 치는 거야? 아홉 번 쳐 야 저거도 놓고 해야지 아홉 번 치는 거야 아홉 번 치는 거야 아홉 번 치는 거야 열 한 번 열 두 번 세 번 왜? 열 네 번 왜? 열 다섯 번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쳐 열 세 번 열 세 번 열 세 번 열 세 번 열 세 번 한 번 더는 거 싹 따라거든 싹 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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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 냉고